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일입니다. 2021년 8월 21일 마지막 경찰 한국사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시험 보시냐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한국사 전체적인 문제 해설, 총평을 진행할 텐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난도가 조금 있었다고 하는데 저랑 같이 계속 한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무난하게 고등점을 하셨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었지만 이번에 새로 출제된 내용들, 이거 나올 것 같다고 예상한 그 한도 안에서만 딱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강점이 있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한국사 고등점을 바탕으로 꼭 이번 시험에 합격을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마지막 시험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리고 제가 다음 시험부터는 도와드리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디 좋은 결과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시험에서 조금 까다로웠던 선지나 까다로웠던 문제가 뭐가 있을까를 가볍게 보면요. 먼저 우리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수형이 돼서, 그렇죠? 문제가 괜히 좀 약간 살짝 피곤한 스타일로 나왔죠. 그런데 이제 리을번에 강원양양 오산리, 오하고 있는 얼굴 모양 조각, 이런 걸 우리가 쭉 강조를 했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에 추이산해맹이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3국의 통일 과정 순서에서 늘 포인트로 찍는 5개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에 지금 사료, 나 번이 처음 나온 사료인데 이게 기본소에 있는 사료죠. 해동제국기 사료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의고사로 연습도 했었고 해동제국기 할 때 제가 모두, 그래서 해동의 모든 나라들, 여러 나라들을 돌고, 특히나 일본이죠. 그렇죠? 신숙주가 썼던. 그 다음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15번. 한청통상조약이 기존의 시험들에서는 이름, 그 다음에 연도를 냈었는데 아예 사료로 나왔죠. 그런데 사료 같은 경우에 제가 어느 부분을 주어야 되는지 한청통상조약은 우리랑 청이랑 대등하다라고 하는데 대등이라는 글자가 사료에 없다랬어요. 그럼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는가? 우리도 치외법권을 똑같이 누린다. 기존에는 항상 우리만 의무가 있었죠. 편무죠. 그런데 이제 쌍무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대등하다라는 의미다. 그런 부분까지 제가 얘기를 드렸을 텐데 그 부분이 딱 사료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결정적이죠. 18번 문제. 본단은 한인애국단인데 만만한 봉봉에서 만보산, 만주사병, 한인애국단, 이봉창, 윤봉길. 그런데 언제까지나 봉봉만 낼 텐가. 한인애국단에 이봉창, 윤봉길밖에 없냐.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덕주, 유진만, 최영식, 유상근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아마 저만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까다로웠을 것이다. 그런데 저랑 커리를 쭉 수행하신 분들은 전혀 무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판서 노트에서 왜 이런 거느냐라고 했는데 실제 이게 나왔죠. 그래서 봉봉 말고도 이덕주, 유진만, 최영식, 유상근 이런 분들은 이름도 들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한청통상조약, 이 내용 그리고 이제 기본서는 아예 원사료가 딱 들어가 있죠. 대한제국기 정치 세트 독립협회 해체 이후 법규교정서에서 대한국 국제 나는 황제다. 너도 황제니. 우리는 대 등의 한청통상조약까지. 그리고 오산이. 오하고 있는 오 보이시죠? 이거.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수업에서 우리가 다 다룬 한도 안에서 나왔으니까 그 부분들. 그리고 제가 시험 때마다 얘기 드리지만 여기까지 기출됐다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기출된 것들. 그리고 이걸 봤을 때 예상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커버해야 안정적인 고등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그런 게 좀 보였죠. 그럼 이제 한 문제씩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번 볼게요. 다음 국가의 장래 풍습에 대한 설명. 쭉 나오는데 부여는 왕이 죽으면 옷값을 쓴다. 추가 선지죠. 맞죠? 두 번째. 고구려. 돌을 쌓아서 봉부들. 그리고 송백. 소나무, 잣나무를. 이것도 추가 선지죠. 그 다음에 3번. 시체를 감회장. 뼈만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 이거는 기본 선지죠. 가족 공동 무덤. 두 벌 묶기. 쇄골장. 4번. 돌무지 덧널 하면 이건 틀렸죠. 이건 누구죠? 신라 4세기 무렵의 무덤이죠. 대형 고분. 그렇죠? 정답은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선사시대 유적 출토유물. 자,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개수형 문제는 좀 안 내는 게 좋은데. 기역번. 연천 전공리 구석기, 주먹토끼 역시 구석기. 전공리 출토 맞죠? 그 다음에 제주환경 고오산리는 고. 신석기 중에서는 제일 오래됐다. 그럼 신석기는 빗살보다 더 빠른 토기. 이름인 무늬, 덧무늬, 압인문 토기. 맞죠? 그 다음에 부산동삼동. 부산이랑 인천에서 조개껍데기 가면이 있다. 신석기 맞고요. 그리고 양양오산리, 오하고 있는 얼굴 모양 조각까지. 그 다음에 부여송국리나 여주후납리는 청동기인데 비파형동검. 그리고 청동기 토기는 미민, 붉은간토기가 되겠죠. 그럼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모두 다 맞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의 정답은 4번. 자, 3번 볼게요. 밑줄진 대궐이 위치한 도성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써 있는데. 동성왕, 봄 대궐 동쪽에 동성왕 써 있으니까 문주왕이 웅진천도를 했죠. 그 다음이 동성왕이죠. 그럼 당연히 어디예요? 웅진이고요. 웅진의 현재 지명은 뭐냐? 공주죠. 그럼 공주 지역을 보면 되는데 외곽의 나성이 지금 1번이랑 3번은요. 이거는 부여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비, 부여. 그리고 부여의 수도를 삑 눌러서 나성을 쌓았다. 이것도 출제가 한번 됐던 선지죠. 김원창이란, 웅천주 도독이다. 장안, 경훈이 키웠든데 웅천주가 웅주, 공주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북성, 내성, 중성, 외성으로 구성됐다라는데 이거 보고 뭔지 알기에는 좀 쉽지 않죠. 그렇죠? 이거. 이거는 평양성인데 그렇게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출제는 사실 옛날에 한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들러리기 때문에 의미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잘 보면 되겠죠. 3번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 글 쓴 인물에 대한 설명. 사료 보면 첫 번째 문장에 힌트가 있어요. 기신론에서 이런 것들을 말했다. 쭉 나오죠. 그래서 대승기신론소, 금강산매경론. 최근에 대승기신론소 사료가 또 나온 적이 있는데 기신론의 종체가 그러하다라는 표현. 그렇죠? 네, 누구죠? 원효입니다. 자, 원효는 법성종, 성스러운 원효는 법성종, 상스러운 진표, 법상종. 1번 틀렸죠? 금강산매경론, 맞아요? 그리고 디귿번호는 추가선지죠. 원효 관련된 추가선지를 제가 두 가지 얘기했는데 하나는 원효 본명은 설서당. 원효 입적 후에 후손들이 서당하상비를 세웠다라는 거. 왕은 애장왕 때인데 애장왕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려 들어가서 의천이 너무 좋아했고요. 의천은 문종 아들, 주활동 시기는 숙종 때. 그래서 고려 숙종한테 의천이 건의해서 형, 내가 원효가 너무 좋은데 원효를 좀 높여줘. 그렇죠? 원효가 실제로 높아지면서 화쟁국사 또는 화정국사가 되었다. 이제 그 부분이죠. 네, 맞죠? 정답 벌써 나왔네요. 니은, 니귿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그다음에 화엄을 쓴 법계도 화엄종의 창성을 나오는데 화엄하면 누구예요? 의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화엄하면 의상. 예외적으로 원효에서도 화엄 표현 쓰는 게 두 개가 있다. 그게 뭐냐? 화엄경, 소. 그렇죠? 그다음에 무해가에 대한 수식어. 화엄경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한 것이다. 그 정도 대비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5번 문제. 자, 기역, 니은에 들어갈 사건. 옳게 연결된 것은 3국 간의 항쟁 순서를 볼 때는 우리 어떻게 보자 그랬죠? 포인트 5개. 동맹의 체결, 백제 멸망, 난리가 났다. 종결, 추리산, 회맹. 그렇죠? 그리고 고구려 멸망, 마지막에 나당, 전쟁이 있다. 그런데 제가 딱 결론만 얘기할 때 어느 부분을 정답으로 잘 낸다고 했어요? 어느 부분을. 이 부분을 잘 내죠. 개백. 개림도독부의 설치와 백강 전투. 자, 그럼 보면 문무왕의 직위에 써 있는데 통일의 완성은 문무왕이다. 그런데 통일의 전 과정은 아니고 백제 멸망은 빼자 그랬죠. 그렇죠? 백제 멸망까지는 660 누구예요? 무혈이죠. 그렇죠? 그렇죠? 문무왕 직위 직전에 백제 마하고 웅진도독부의 설치. 그렇죠? 황산벌 맞고. 그다음에 백제 멸망, 취산회맹 사이에 들어가는 게 뭐다? 개림도독부의 설치와 백강 전투죠. 그래서 정답 바로 보이죠. 그렇죠? 취산회맹. 그렇죠? 여기가 백제 멸망이고 그렇죠? 백제 멸망과 부흥의 종결의 끝 사이에 개백 들어가면 되는데 백강 전투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백제 멸망 웅진도독부의 설치는 문무왕 직위 딱 1년 전. 기역. 맞죠? 그다음에 니은번, 개백, 개림도독부의 설치, 백강 전투까지. 정답은 1번 되겠죠. 5번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다음에 6번 문제. 기역, 니은 인물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가을, 기역이 우리 군사를 공격함으로 니은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그렇죠? 그런데 쭉 내려가서 보니까 왕은 뭐하고 있었대요? 포석종에서 놀고 있었대요. 신라 망하는 그 순간까지 놀고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역, 견원이, 기역은 견원이고요. 견원이 신라를 공격할 때 그때 왕이 누구한테, 누구한테? 왕권한테, 왕권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왕권이 좀 늦었죠. 그렇죠? 그래서 왕은 죽었다. 경혜왕이 죽고, 그다음에 경순왕이 옹립이 될 거고. 그리고 돌아가던 견원과 왕권이 붙었는데 그게 이제 공산전투고. 여기서 왕권이 죽을 뻔한 거죠. 이때 왕권 대신에 죽었던 게 신순겸, 그다음에 김락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관련된 사료죠. 그렇죠? 사료가 조금 까다롭게 낸 것들도 약간 고르게 보이는데 사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문제들이. 연습을 딱 할 수 있게. 자, 1번. 완산주에서 후백제 건국했다. 맞죠? 900년에? 맞아요. 견원. 천통? 아니죠. 이건 바렌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왕권은 나주 점령에서 후백제를 견제했다. 네, 맞습니다. 궁의 신하로 있을 때. 그리고 왕권은 나중에 훈요십조를 후대 왕들한테 남겼다라고 하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기역은 견원이었고 니은 왕권이었고. 자, 그 다음에 7번. 밑줄칠 왕의 제위기간에 사실 오른 것은 왕이 여러 신하들을 모아놓고 누가 말로써 적병을 물리치겠는가. 그런데 서희가 소손령의 군영에 갔다. 그렇죠? 서희 소손령 외교담판 거란의 1차는 성종이 성종에게. 그렇죠? 거란 1차 성종이 되겠죠. 성종. 네. 그럼 다음 왕의 제위기가 나오는데 개경의 나성을 축조했다. 이거는 거란 3차 이유죠. 강감찬의 권위로 나성. 국경의 천리장성. 그러니까 현종 때에 붙어져. 동북구성하면 별무반은 숙종 동북구성은 예종. 틀렸죠? 3번 전국의 주요지역에 12목을 설치했다. 맞습니다. 그렇죠? 성종 때 최승로 건의로 12목에 설치 그리고 목사를 파견했다라는 거죠. 네. 광덕준 푸하면 광종이죠.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밑줄친 적에 대한 설명 써있는데 김방경이 몽골 원수 등과 3군을 거니리고 적을 격파했고 그 다음에 적의 장수 김통정이 나오네요. 남은 무리를 끌고 탐나에 들어왔다. 그렇죠? 강화도에서 반기를 들고 진도에서 성을 쌓고 버틴다. 용장성. 거기서 배준손이 죽고 그 다음에 진도 넘어갈 때 리더가 바뀐다. 그게 김통정이다. 뭐죠? 산별초죠. 그렇죠? 산별초. 개경환도의 반기를 들고 자 1번 승화후 오늘 왕으로 삼았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그러니까 당시 상황으로 보면 산별초가 져서 그렇지 당시 상황으로 보면 고려정부가 둘로 쪼개진 거죠. 산별초가 이끄는 정부랑 개경환도한 정부랑 그렇죠? 그래서 왕을 추대했다는 거 자 2번 석영유수를 중심으로 이건 뭐 틀렸죠? 관련 없죠? 이거는 무신직권기 때 조이총이나 있죠? 그 다음에 천계 천견추기군 묘청이죠? 운문초정 김사미효심이 연합팀이 됐고 무신직권기가 되겠습니다. 이의민때 김사미효심 정답은 1번 산별초 문제였어요. 자 거기까지 봤고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여기도 사료 키워드를 잘 보면 뭔가 좀 낯설어 보이지만 키워드는 눈에 탁 들어오게 됐어요. 지승법사의 호법판은 아 이거 못 얘기지? 근데 딱 보면 어쩌죠? 교장이라고 딱 써있죠. 그렇죠? 속장경 교장 심편제종 교장총록 누구죠? 의천이죠. 의천 의천은 천태종 관련 사찰은 흥국 흥왕사에서 교종통합 국청사에서 천태종을 만들었다. 흥왕사는 아빠가 문종 국청사는 형이 숙종 정답은 1번이죠. 이거 말고도 속장경 천태종 그리고 주전도감까지 의천은 단독문제 A급이죠. 수선사결사 진울 유불일치설 해심 강진 강진 만덕사 누구예요? 요새죠. 백년결사죠. 정답은 1번이죠. 사료 키워드만 잘 잡으면 굉장히 쉬운 문제죠. 9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0번. 가나식이 사실 옳은 것은 첫 번째 사료 키워드는 다펌의 폐단을 없애고자 여론조사를 거쳤대요. 그래서 만들었다. 뭐가 되냐. 세종 때 공법이죠. 요거는 세종 그리고 나번사료가 시험에선 처음 나온 건데 전학께서 신에게 명해서 해동의 여러 나라와 조빙으로 왕래한 고사 관국을 줘서 예우한 전례를 찬술에 가지고 오라 하셨다. 그죠? 이건 뭐냐. 신숙주의 해동제국기 일본에 갔다 온 건 세종 때입니다. 근데 책을 쓴 건 성종 때라 시험은 성종이 될 것이다 라고 했었죠. 요거 기본소에 있는 사료예요. 이거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몇 차례 달았었고 자 1번 현량과는 조광조 중종 모문용 가도사과는 정멸한 배경 인조 수신전 실황조의 폐지가 사이에 들어와서 세조죠.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낭사가 사관원 독립 사관원 독립하면 대신 견제하라 누구예요. 태종이죠. 정답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의 정답은 3번 네. 그 다음에 11번 가법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이 사료는 다음 계층이 누구인가 해서 설을 묻는 문제인데 그 사료를 조금 다르게 활용을 했죠. 그렇죠. 서울의 자수원 박어홍시 벼슬길 진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 예법이 아닌데 경북대전을 편찬한 이유로 금고를 가기 시작했으니 이거 제가 강의 중에 항상 쓰는 멘트죠. 그래서 경북대전 산 페널티가 있는 것은 기술관이 아니라 설이다. 그래서 설 문제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그러면 경북대전 하면 경제육전 이건 조준이고 그렇죠. 이게 먼저죠. 경북대전보다. 경북대전은 세조 때 시작 성종 때 완성 반포인데 1번 틀렸고 2번 성종 때 육전체제 2호 예병 형공 그렇죠. 정답은 2번이죠. 양란 이후 아니에요. 그 다음 네 번째 원속증 하면 뭐냐. 원래 있었던 거 그렇죠. 속대전에 추가한 거 그 다음에 증 이번에 추가한 거 대전통편이죠. 조선에서 사대법전 할 때 경북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그리고 대전회통이 있잖아요. 이거는 출제가 한번 된 선지예요. 원래 있었던 원 속대전 속 즉 이번에 추가한 거 원속증 하니까 대전통편 여기다가 보까지 추가하면 대전회통이에요. 근데 대전회통 선지는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11번까지 왔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사료 보시면 위아래 뭐 둘 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힌트인데 천자란 무엇이냐. 그렇죠. 쭉 보니까 민의 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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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이 추대 군중이 추대 해야 천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탁론이죠. 원목 탁론 구분할 필요까지 없다 했어요. 원목은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탁론은 민중에 민의를 저버리면 끌어낼 수 있다는 멘트고 정약용이죠. 그리고 활찰을 이용해서 거중개기 하고 있고 그렇죠.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정약용이고요. 1번 1표이서 네 맞습니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심서 우리 이거 언제인지 타이밍도 맞죠. 왕은 순조 홍경래 이후죠. 그렇죠. 정답은 1번 열아일기 박지원 육조만 하면 이익 그 다음에 우물 소비론 하면 박재가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자 박권이 보고했다. 그렇죠. 오라총관 목극 등 원래 보통 그거 주는데 그 부분을 뺐죠. 오라총관 목등금 조선의 접반사 박권 만나서 비성을 세웠다. 서위압록 동의토문 자 언제 숙종 때 숙종 때는 1680 병신한국 그 다음 90년대 안용복 1712 백두산 정개비 이 정도까지는 순서가 필요하고 숙종은 예전보다 급이 높아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숙제되는가 이순신 현충 그렇죠. 북관대첩비 북관대첩비는 한릉검에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는 소방 간부 쪽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다 여기거든요. 주제상 뭐냐면 이순신 현충 북관대첩비 만동묘 대보단의 건립 왕이 직접 가서 제사한다. 뭐예요. 임진왜란 바로 세우기 그리고 단종사건 바로 세우기 합쳐서 숙종은 뭘 하고 싶어한다. 역사 바로 세우기 1번 시내통공 통통통 정조 만동묘의 건립 맞죠. 1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만동묘가 원래 시험에서는 만동묘의 폐지에서 대원군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히스토리가 이런 거죠. 만동묘의 폐지 대원굴에서 내다가 설치 폐지 설치 폐지 설치해서 틀리게 폐지해서 맞게 그렇게 내다가 그럼 이게 언제 설치했는데 그럼 숙종으로 넘어온 거죠. 그럼 왜 설치했는데 임진왜란 바로잡으려고 그래서 이쪽 선지가 추가된 거죠. 이순신 현충 이런 부분들까지 출제의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정답은 2번 정열이 모반사건 선조대죠. 정열이 모반사건 등을 계기로 동인이 북인남이 갈린 거고 황사형 백서사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신유박해에 따라 붙는 거죠. 순조대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자 자 가가 유포돼서 머리털이 쭉 뼈서고 그죠? 막 간담 쓸개가 떨린다. 그죠? 제가 수업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감수성이 예민하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던 파트이기도 한데 쭉 보니까 쭉 보니까 옳은 것은 조선책략인데요. 중립파론이 여기 있나요? 없죠. 중립파론 하면 딱 두 번이죠. 거문도 직후 부들러 유길준 그리고 러일전쟁 직전에 고종인 중립선언 자 황준세네조술 맞습니다. 디귿번 틀렸어요. 일동기후 하면 1차 수신사 76년의 김기수고요. 이거는 80년의 김홍집이죠. 김홍집이 80년의 일본 가서 황준세 만나서 책을 들고 들어왔고 내용은 뭐냐 방아채 러시아 마가라 친중국 결일본 그냥 하는 얘기고 핵심은요 연미론이죠. 미국 그래서 이 영향으로 조미주약이 체결되는 거고요. 정답은 리은 리을에서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의 정답은 4번 그죠? 자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아마 재수업을 안 들었으신 분들은 처음 보는 사료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다음 조약 체결 당시의 상황 옳은 것은 보면 쭉 보면 핵심이 뭐냐 이 마지막이라고요. 마지막이 재한국 중국 인민이 범법한 일이 있을 때는 중국에서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이죠. 재 중국 한국 인민이 지금까지 우리가 치해법권 할 때 항상 우리만 의무가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가서 죄를 지면 우리가 심판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 반대되는 조항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쌍무적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대등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죠? 자 뭐죠? 한청 통상조약이죠. 이거는 99년도 독립협회에 채시킨 다음에 그죠? 98년도에 독립협회에 채시키고 이듬해 99년도에 99년도에 법규 교정소에서 교전소가 교정소가 되죠. 여기서 발표하는 게 대한국 국제라는 특혜급 사료. 내용은 나는 황제다. 그럼 너도 황제니? 우리는 대등해? 한청 통상조약. 그죠? 그죠? 그 사료가 이거죠. 내용이랑 연도까지 나왔다? 몇 차례. 그러면 다음번에 사료 낼 수 있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기존에 안 내던 부분들을 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상했던 바운더리 안에서 지금 다 나왔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1번 광무연호가 사용되고 있었다. 그쵸? 그죠? 97년부터 연호가 광무죠. 1번 맞고요. 대한벨신보는 배데리 1904년도에 종군기자로 들어오면서 시작되죠. 틀렸죠. 1904 끝나는 건 1910 근본이제 은본이제는 갑오개혁 1차 근본이제 시도는 광무개혁 하지만 실패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본이제 누가예요? 화폐정리 메가타자 1905년도에 고종은 96에서 97 이미 러시아 공사관에서 나왔죠. 지금은 99년도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자 이제 16번 볼게요.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 쭉 나오는데 한국 황제는 외관상으로 아직까지 통치권 외관상 뭐 이런 거 왔다 쭉 나오는데 비밀에 붙였던 추가협약이 공포됐는데 군대 해산이래요. 군대 해산이 부수각소다 뭐예요? 3차 신협약이죠. 그렇죠? 러일전쟁 터지고 의정서 이후에 1, 2, 3 할 때 3이죠. 신협약 다른 말로 정미칠조약 자 고문파견 1차 그렇죠? 그 다음에 을사조약 정의 대한민국의 친서 미국의 헐버트 헤이그 특사 그렇죠? 그걸로 고종 퇴위시키고 이어서 신협약을 순종한테 체결을 강요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베베르 고무라 각서는요. 이건 아간파천 직후 96년도예요. 예기짐의 베베르 이거죠. 그 다음에 대한제국 황제에 서명 날인이 없어 날인이 없이 조인되었다는데 을사조약 얘기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16번의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17번 다음 글쓰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우리 민족은 맨손으로 분기하고 쭉 나오는데 힌트는 제일 마지막에 어디? 국혼이죠. 혼 또는 국혼 누구? 박은식 조사랑 운동은 정 안 문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 틀렸죠. 연합성 백나물이죠. 해방 이후 조선민족의 진로라는 글에서 좌우 대립하지 마라. 연합성 신민주주의 근데 이 카드를 꺼냈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짐싸서 북으로 올라왔다 그랬죠. 그죠? 3번 을지문덕 최형 최도통전 신채호죠. 4번 이거 엄청 많이 얘기했었죠. 박은식은 유교구 신론 유교구 신론 오늘날 유교계 3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대동사상이라고 한다. 근데 대동자들라는 게 뭐는 맞고 뭐는 틀린데 대동사상 맞다 대동교 맞다 근데 학회는 싫다. 그죠? 대동학회는 뭐예요? 이만용이 만든 친일단체라는 거죠. 그죠? 대동학회에 대항해서 대동교를 창시했다. 맞죠? 대동교 대동사상 유교구 신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박은식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이 문제는 물론 지금 하단에 힌트가 있어요. 홍콩공원 사료가 길잖아요. 앞에서 봤으면 더 좋았겠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 처음 나왔죠. 이게 지금 언제까지 봉봉만 낼 텐가 하죠? 한인해욱단의 이봉창 윤봉길 밖에 없냐 아니다 더 있다 이덕주 유진만 최응식 유상근 최응식 유상근 특히나 유상근 같은 경우에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재작년에 지정정독도 있어서 제가 그때 아 왠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근데 제가 좀 앞서간 느낌이 있었는데 나왔네요. 지금 자 본단에 대한 설명 한인애국단이고요. 박상진 군대식 조직 아니죠. 대한강복회죠. 대종교 북노군정서 중강단이죠. 임정혜 국무위원인 김구에 의해 결성되었다. 네 맞습니다. 김구가 31년도에 만주사변 그의 한인애국단을 결성한 거죠. 그죠. 그리고 조선현명 간부학교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의열단이죠. 원래 이쪽의 시험 문제는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을 비교하세요. 누가 어느 쪽이고 그 인물이 어떤 활동을 했고 근데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양가로 삼은 틀린 선지고 그죠. 그래서 문제 구조가 원래 의열단과 한인애국단 비교인데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죠. 원래 의열단이 문제가 훨씬 더 많고요. 의열단은 누가 뭐 했다 해서 끝나지 않고 이들의 이동 경로를 묻죠. 그래서 나석주 의견을 마지막으로 박상옥 지섭주에서 나석주를 마지막으로 관내 들어와서 황포군관학교에 다니고 조선명 간부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민족혁명당을 창당한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밑줄친 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본위원회 자 여기 있는 키워드가 딱 보이죠. 일시적 과도기 대중생활 향상을 기함 뭐죠. 건준이죠. 건준. 건준은 해방되는 그날 건국동맹이 수면 위로 올라서 제일 빨리 만들어진 단체고요. 미군정 선포 직후 아니죠. 미군정보다 빠르죠. 해방되는 그날이에요. 기회주의 배격 정경단기 이거는 뭐예요. 신간회죠. 김규식과 여운형이 교대로 위원장을 아니죠. 위원장은 여운형이고 부위원장이 안재용이죠. 우리 지난 시험에서 안재용이 인물 단독문제 나왔을 때 안재용이 사실 단독문제는 처음 나왔는데 제가 나올 거라고 했었죠. 그때 정답이 이거였죠. 그다음에 네 번째 이미 단체가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 국가를 선포했는데 그렇죠. 그때 이승만 주석으로 한다라는 거 그렇죠. 막상 나중에 이승만은 들어와서 취임을 거부합니다. 그 부분까지 이제 판소노트에 나서 있죠. 1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 발표 사이에 사실 옳은 것은 자 우리 진보당은 쭉 나오는데 진보당의 창당이고요. 56년 3대 정부 통영 선거에서 조봉암이 유효득표수의 30% 아까 득표하면서 용기를 내서 만든 정당이죠. 그리고 상하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서 우리는 이거는 4.19대 서울대 물리대 선언문이죠. 그렇죠. 자 6.302 네 이거는 우리 언제예요. 64년도죠. 한일협정 직전에 굴욕적 한일협정 반대 그렇죠. 4. 소입 개원하면 5.44인데 54년도죠. 3번 신국가보하고 결국에 뭐냐면 이승만정부 볼 때 제가 어떻게 보자라고 했어요. 이승만정부를 이승만정부는 대선 연도다 48 그 다음에 52 56 위기 이후 독재체제 강화 60년에 부정이 심해도 너무 심했다 3.15 부정선거 여기에 대한 저항은 4.19 딱 이렇게 보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면 56년 위기 이후 독재체제 강화니까 여기 뭐 들어가죠. 진보당 사건 신국가보안법 통과에서 경향신문 폐강 그렇죠. 정답은 3번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민주당이 분화되어 신민당이 창당되었다 이거는 그냥 틀린 선지죠. 정답은 3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 모두 다 완료를 했고요. 중간중간 기존에 안 냈던 파트들 새롭게 나온 파트들 그리고 기존에 안 냈던 선지들이 조금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은 제가 항상 얘기 드렸지만 출제가 제가 항상 대비하고 있는 건 그 이상인데 기출이 여기까지 됐다 그러면 그렇죠. 이 부분까지는 당연히 봐야 되고요.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이만큼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제가 조금 더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그럼 지금처럼 출제가 또 따라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해서 조금 더 반발짝 정도 더 나가서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실제 시험에서는 우리가 뭐 실제 시험에서는 한 문제를 더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대비하는 게 쉬울 때는 그렇죠. 뭐 그 예외적인 케이스죠. 문제를 쉽게 내는 건. 그래서 쉽게 나왔을 때는 이런 게 드러나지 않지만 문제 난도를 적당하게 올리기만 해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 변별룩을 가르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찰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찰 수험생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앞에도 얘기됐지만 이번 시험에서 꼭 한국사를 발판으로 고득점으로 꼭 합격을 다 하셨으면 되게 좋겠다는 바람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꼭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죠. 과목 개편에 맞춰서 그게 또 변경되는 시기가 또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준비 충실히 하셔서 이 약간 혼란소원 시기에 준비를 잘 하셔서 빨리 여러분들의 목표하는 꿈을 좀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